근데 나랑 한 지문, 두 지문, 세 지문 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강의에서 보고 또 적용과제 니들 해설지 보면 알겠지만 진짜 꼼꼼하게 썼어 진짜 수업하듯이 내가 인형 같은 거 진짜 이거 그냥 거짓말 하도 없이 인형 같은 거 안 쳐놓고 내가 말하면서 써 해설지 쓸 때 되나? 진짜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뭔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